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여태까지 정의원이라든가 위안부 관련 문제들 그리고 윤미안 관련 문제들은 청와대 측에서 국민적인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전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다가 최근 며칠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한다든가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좀 바로잡겠다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반격하는 내용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저께 문 대통령은 이번에 새로 선출된 여야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가지고 만남을 가졌는데요. 이때 통합당 측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정의원이라든가 윤미안 문제 그리고 위안부 문제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논란이 되고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현 정부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은 대통령에게 던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답변은 피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다라고 답을 한 것으로 여태까지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 측에서 답변이 나온 소식이 있습니다. 이 관련 소식을 좀 살펴보면 앞서서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있었던 그 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헌재에서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국가의 부작위는 위원이라는 결정이 있었다면서 이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위안부 합의를 무력화하면서 3년째 지금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위원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2015년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고 운동을 주도한 할머니하고 단체는 위로금을 돌려주고 일부 피해자 할머니는 수용하기도 했다면서 당시에 위안부 할머니들과 사전에 합의 내용을 공유했으면 받아들였을 수도 있는데 일방적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도 합의문상에서 총리가 사과의 뜻을 밝히고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했는데 돌아서니 총리가 설명이 전혀 없었다면서 위로금 지급식으로 정부 스스로 합의 취지를 퇴색하게 한 것이다. 이게 앞으로의 과제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리고 또한 문 대통령이 윤미향이라든가 정의원에 관련돼가지고 언급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질문 자체가 정의원 사태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고 문 대통령의 답변은 위안부 문제가 오늘의 이런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오찬 내내 윤미향 당선인의 이름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린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 우선은 뭐 통합당의 주호영 대표가 물어본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 정권에서 했었던 그 국가 간의 합의를 파괴시켜놓고 여태까지 뭘 한 것이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 정부 들어가지고 3년 동안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3년 동안 무슨 노력을 했는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갑자기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그 합의가 잘못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위로금 지급식으로 정부 스스로 합의 취지를 퇴색하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에서 잘못된 위안부 합의 문제를 해가지고 그 문제가 여태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얘기입니다. 좀 더 간단히 얘기하면 박근혜 정부 때 잘못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남탓을 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해당 발언도 피해자 중심주의를 여태까지 그렇게 외쳐왔었고 현 정권의 기조로 보았을 때 과연 앞뒤가 맞는 말인가 싶은 생각도 조금 드는 것이 정부 측에서 일방적으로 합의를 해가지고 지금 취지가 퇴색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시 기사를 보면 2015년 합의 당시에 생존자가 46명이었고 이 중에 36명이 이 합의에 찬성을 했었다. 당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이 말하면 내 생에서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의견이 많았다라는 이런 소식이 있는데 당시 46명 중에서 36명이 찬성한 이 합의에 대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합의의 취지를 퇴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피해자 중심주의를 외치고 있는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앞뒤가 맞는 말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뭐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문 대통령 말이 100번 맞다고 치고 전 정권에서 잘못했다고 치더라도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뭘 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전 정권에서 잘못해가지고 지금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앞뒤가 맞는 말인가 싶고 이번 정권 들어서 항상 그 지적되는 말 중에 하나지만은 현재 국정을 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권인데 언제까지 이제 뭔가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전 정권을 끌어들여가지고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할 것인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은 청와대 측에서 이제 언론사들을 공격하고 나서고 있는데 오늘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를 딱 찍어가지고 맹비난을 쏟아냈는데 현재 이 두 언론사가 윤미향 관련해가지고 이 의혹들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두고 이야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윤도한 청와대 소통수석은 위안부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던 언론사가 가장 열심히 보도하고 있다면서 과연 진짜로 위안부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보도하는 거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그 조선일보가 보도한 한경희 정의기역연대 사무총장이 정구철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의 부인이라면서 최근에 그 정비서관의 사의 표명이 정의원 사태가 청와대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일 수도 있다라는 이 보도에 대해서 이거는 악의적인 보도라고 규정을 지었고 지금 해당 언론사가 아무런 관계없는 것들을 끌어다 붙이고 있는 것이라면서 엮어서 공격하겠다라는 행동으로 보이며 어떻게든 지금 청와대가 곤란해지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면서 해당 보도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미향 당선인이 집권여당 대표임으로 청와대하고 연관을 짓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이야기에 민주당에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윤미향 당선인을 선발을 한 것 뿐인데 그것을 지금 청와대에서 어떻게 하라고 자꾸 욕을 하고 있는 것이냐 가장 열심히 보도하고 있는 두 언론사가 과연 진짜로 위안부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보도하는 것인지 정부하고 청와대에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들은 독자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청와대에 이런 입장은 굉장히 웃기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본인들한테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 말 아닙니까 그냥 반대로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중앙일보라든가 조선일보라든가 야당까지 합쳐가지고 지금 청와대 측에서 너네가 언제부터 위안부 문제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거를 그대로 본인들한테 이야기해보면 본인들은 그렇게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했던 사람 아닙니까? 청와대를 위안부 할머니도 초청하고 트럼프 왔을 때도 할머니도 초청해가지고 이 문제를 전세계로 알려야 된다. 과거 일본의 잘못을 전세계에 알리고 사죄를 받아야 된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너무나 희생이 됐다. 뭐 이렇게 위안부 할머니들을 엄청나게 위에는 꼭 지금 사태에서 입 다물고 있는 건 뭐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하던 사람들이 왜 지금 사태에는 입을 다물고 있지? 언제부터 본인들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했고 관심이 없었길래 지금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하는 건지 본인들도 뭐 적용되는 말이죠. 그리고 원래 언론이라는 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 건지 어쩌라고 당연한 언론의 속성 아닙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 말에 의하면 그럼 언론들이 맨날 지면에 일부를 할애해가지고 맨날 맨날 그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었어야 되는 거야? 당연히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조용할 때도 있으니까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건이라든가 국민적인 관심사에 따라가지고 보도 양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지 여기다 대고 니네가 언제부터 관심이 있었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맞나 싶어요? 아무튼 해당 발언은 이게 과연 청와대 대변 입에서 나온 말인가 싶을 정도로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되게 유치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완전 지금 니 편 내 편 갈라가지고 니가 언제부터 우리 편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지금 욕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랑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가 않죠?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회계 문제이고 여기에 또 나라 국고 지원금까지 들어간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가 이거 투명하게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국가에서 돈을 그렇게 퍼져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궁금하지가 않은가 봐 여기에 대해서 유감이라도 한마디 표명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가 없이 지금 밑도 끝도 없이 전 정부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다 지금 보수 언론에서 정의원이라든가 윤미향 관련해서 기사를 많이 내고 있는데 니들이 언제부터 관심이 있어서 그런 짓 하고 있냐 이런 입장을 내는 게 지금 이 사건의 본질하고 맞는 건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지금 이 수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윤미향은 오늘 2시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죠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진짜 머리를 잘 굴렸다 이거 진짜 잔깨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 2시에 지금 기자회견을 선택한 것은 고심 끝에 최적의 타이밍을 선정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5월 29일은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이고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되기 하루 전날이죠 여태까지 그 수많은 의혹이 쏟아질 때 입을 다물고 잠행을 하고 있었던 윤미향이 도련 오늘 이때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은 윤미향 입장에서 국회 개원 전에 이 의혹에 대한 소명을 함으로써 우선은 본인은 국회의원 배치 달기 전에 자신을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을 했다라는 표면적인 면제부라도 받으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이고 또 21대 국회가 출범을 하면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방탄국회로 이제 피해 나가려는 그런 속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라는 점 역시 주말을 바로 앞에 두고 대중들의 주목도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런 오후에 지금 자신의 관련된 여러가지 이슈에 대해서 해명하는 이런 행보를 보임으로써 불리한 뉴스는 주말 직전에 털어버리자라는 그런 관행들도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오늘 유미향 관련 소식들은 언론사가 쏟아내겠지만은 어차피 주말 모드에 들어가는 금요일 오후부터는 국민들의 관심이 주중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 충격파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꽤나 오래된 그런 전략이죠 연차까지 많이 봐왔었고 아무튼 오늘 입장이 나온다고 하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이따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진짜로 아쉬운 점은 이 정도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국정 운영하는 주체인 청와대 측에서 여태까지는 모른 채 하고 있다가 이제는 남탓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정말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가요? knew how would you do that?